안녕하세요. 저는 김경자이고요. 네이처 4단지 경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. 우리 경로당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모두 그런 일 없도록 노인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건강을 챙겨서 더욱더 건강하고 재밌게 사시는 날 동안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네요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